피망알바생인데 지금 찬님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네요. 진짜요? 그게 다 보여요? 뭐 하는지 다 보여요? 피망알바는 그게 다 보여요? 어? 진짜요? 단종의 아이네. 철거의 비찬디귿. 어 뭐야! 몰랐어! 어떡해!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지금까지 피망알바 크악한 것도 다 보이고 테러난 것도 다 보인 거야? 안돼! 피망알바에서 크악한 거 테러난다고 안돼!